이렇게 있으셔야 해요. 저는 안쪽으로 앉아야 해요. 방귀만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남쪽이 있어요. 밀고 오는 힘이 좋은 거 같아요. 완전 저렇게 해결내면서 밀고 다시 한 번 해. 이렇게 있죠. 이쪽은 이런 힘이에요. 이쪽은 양쪽으로 생길 수 있는 거 같아요. 휴식만 한 번 하세요. 이렇게 들어갑니다. 이렇게 한 명만, 앞에 한 명만 하시면 돼요. 단무처럼. 여기 있는 게 낫다. 여기 있는 게 낫다. 맞다. windows & blues